아이고 예예 고맙습니다. 너무 랬다 받았네 제가. 예 고맙습니다. 지금 나오신 분들 인사하세요. 자 조명팀, 유빈한 팀 스탭파이. 전국의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. 2층 노원입니다. 작당팀입니다. 옥국이 분기 위로 나라반세 부릅니다. 1층 노원입니다.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것처럼 본신의 힘을 다해서 춤추를 노래해 한 명의 색처럼 내가 혼자 난 외로움이 그 안에 다시 못 들어오게 이런 내게 하늘을 질러봐 저게 말해 나는 모든 땅에 너의 세상이 일어나 예 고맙습니다. 네 받으셨습니다. 예 또 지금 여자분 한 분이 지금 나오십니다. 인사하세요. 대중실, 인재영, 신재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홍백 아가씨 부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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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지쳐서 곧 이풍 할답게 오 어머니들로서 감사합니다 하루 만일 오늘 닮으셨습니다. 남자분 또 인사하세요.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박상우의 윤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찬바디의 아가씨 자 한번 놀아 봅시다 찬바디의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저 모른 날 보고 윙크하네 이거 참 나단났네 오오 이거 참 라랄랄라 자 가볍지 말고 오오 이거 참 라랄랄라 설레이는 내 맘을 그대는 알까 내 맘을 그대는 어떻게 전할까 천바디의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위클하네 저 모른 날 보고 위클하네 이건 참 다단난데 오오 이거 참 라라라라 한 번 더 오오 이거 참 라라라라 예 이거 뭐죠? 운동도 많이 오신 것 같아 네 운동도 많이 하고 춤도 많이 쉬고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공연을 갈 때 박상민씨하고 같이 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나 박상민씨가 온 줄 알았어 글쎄요 저도 참 제가 박상민인지 유승현인지 어떨 때는 조식 걸 보면서 깜짝깜짝 걸 해요 그렇죠? 아니 정말요 박상민씨가 아니고 환발하고 또 팔하고 노래 잘하고 감사합니다 남자가 없고 네 근데 운동으로까지 똑같은 것 같아 아이고 운동은 제가 운동보다도 또 한국무용으로 또 한 10년 이상 또 춘 한국무용으로 네 아 우리 고전축을 또 한 10년 더 추면 되니까 한 잔아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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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자 음악 아악 이 영상을 또 입으셔야 되는구나 자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예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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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서 춤을 추고 있느냐 좋다 하늘 주님을 바라보니 반숙대로다 다 좋다 여러분들 나오신 분이 춤도 좋지만 또 옆에서는 도착이 괜찮다 그죠?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